한국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? 한민족이 지금의 한반도의 털을 잡아 살아온 것은 매우 오래전부터입니다. 외부에 많은 침략이 있었지만 다행히 민족의 큰 이동 없이 오랫동안 한 지역의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반도의 역사가 곧 한민족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. 한 곳에 오랜 시간 정착한 덕분에 뿌리 깊은 한민족의 고유 문화를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. 한편 오랜 시간 외부와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한국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문화로도 꽃피웁니다. 세계의 문화와 융화되면서 한민족 정신문화도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한국 한국의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볼까요?